종강의 야채 가게 종강의 야채 가게 종강의 야채 가게 돌려보세요 누구든 돌려보세요 신선한 채소를 사려내 상큼한 채소가 그에게 종강 신선한 과일을 사려면 종강 내려보세요 하루가 심심하다보니 누구든 돌려라기만 할 때 종강 오늘만 즐거움을 드리는 종강 내려보세요 종강의 야채 가게 종강 내 야채 가게 종강 내 야채 가게 종강 내 야채 가게 놀러오세요 언제든 놀러오세요 사과처럼 새콤한 종강들 사과처럼 새콤한 종강들 오이처럼 상큼한 종강들 감자처럼 고흔한 종강들 폭발 대추 춤추는 종강들 오이처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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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